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만냥금 4월 22일날 솜을 그릇에 이렇게 깔고 물을 촉촉히 해서 씨앗을 올려놔가지고 몇주만에 싹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흙에다 심어줬는데 묻어줬었는데 제가 물을 제때 제대로 안져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여기 화분에 심어줬더니 이렇게 한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앙증맞게 이제 어느정도 잎이 모양새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조금 크고 있는 거 있구요 저기 저쪽에도 하나 있구요 햇빛을 못보니까 웃자라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도 하나 또 나오고 있구요 제가 좀 생각보다 깊이 심었었나봐요 흙속에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오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싹을 안내고 심었던거 두개 제가 영상한거 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여기다 나란히 두개 심었었는데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도 그냥 똥글똥글하게 이제 싹을 안내고 그냥 심었더니 얘 하나만 성공하고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썩었는지 어쩐는지 안들쳐봤지만 얘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또 제가 또 뭐를 한번 해봤냐면은 여기 잎을 따서요 얘 잎을 따서 만냥금을 따서 과연 잎꽂이가 될까? 하고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엄청 길죠 이거를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근데 요거를 흙속에 정말 심으면 과연 새순이 나올까요? 그래서 좀 의문스럽긴 한데 이거 중에서 두개 한거 중에서 하나는 성공했고 요거 요거는 줄기를 조금 한번 과감히 해봤는데 얘는 싹은 안나와요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요 여하튼 몇개월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안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몰라요 잎은 끝은 이렇게 상에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날 했지만 하나만 나왔다는거 이렇게 싹이 나온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조금 더 뿌리 나오면 한번 흙에 심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만냥금이든 천냥금이든 빨간 열매 이런거를 번식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100% 그렇게 싹을 내서 하면 100%는 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100% 안됐다는거 근데 흙 속에 이렇게 화분 속에 넣어서 흙이 말랐을때는 살짝 분무해주고 또 얘가 힘이 없을때 목이 말라가지고 그랬을때는 듬뿍 또 제가 전면관수로도 가끔 주고 했었어요 그리고 살짝 말랐을때는 우위만 살짝 스프레이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싹이 낫 싹을 틔워서 이렇게 흙 속에 심었던거는 잘만 관리하면 100% 나온다는거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그릇에 심었던거는 제가 물관리를 전혀 초창기는 막 열심히 해줬었는데 나중에는 물주는거를 깜막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적거려 보니까 나중에 왜 안나오지 안나오지 봤더니 나오다가 아이고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거 씨앗을 빨간 열매 이런거 씨앗을 번식하려면 잘 흙이 말랐을때 가끔 분무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새순이 잘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번식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휴일 보내십시오 저도 오늘 바쁩니다 어디 갔다 와야 되서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